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 중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팔아도 동호수가 지정돼 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2명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던 경기 남양주 다산 신도시 아파트 5채의 분양계약서를 웃돈을 받고 파는 전매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할서는 건축물 중개로 봐야 하고, 구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하는 증서 매매로 봐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